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우리가 빅테크로4 얘기하는 소위 넷플릭스는 나름 깜짝 실제로 발표합니다. 주가를 밀어올린 이유인이었습니다. 그날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넷플릭스를 갖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긍정도 예측하면 곤란할 수 있다 얘기했었는데요. 어저께 일단 장 마감에 나왔던 기업들 두 개가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그리고 오늘 잠시 전에 나왔던 메타 플랫폼이 일렬의 흐름은 다 좋지 않게 났단 말이죠. 해석이 문제지만 많이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제일 많이 떨어진 섹터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바로 거기에 알파벳이 들어가 있고 메타 플랫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체적으로 섹터 11개 중에서는 오히려 6개가 올랐고요. 5개가 떨어졌는데 떨어진 거에 많은 개인분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여기에 속하면서 주가가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나스닥은 2% 떨어지고 S&PB 0.74% 올라가면서 4일만에 하락했지만 은근히 다운은 오늘 떨어지진 않았어요. 선박을 하면서 움직임이 없었지만 여하튼 보합이 나오면서 5일째 상승세를 이어간 것도 오늘 상반된 흐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0년 면 금리는 4% 초반, 4.01%까지 수준까지 내려가는 그나마 천만다행 모습이 되겠고요. 거기에는 우리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우리가 주목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오늘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는데요. 당초 75BP 올리면서 연속적으로 올릴 거로 예상이 됐는데 의외로 50BP만 올렸거든요. 미국이랑 캐나다는 붙은 나라이고 상당히 영향력이 서로 크게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3.2에서 3.75%로 올렸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 뭔가 잡힐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상승폭을 금리 인상폭을 줄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당연히 영향을 받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나름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셨습니다. 미국 달러의 상승세는 약간 주칭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목 오늘 하락부가 컸거든요. 이런 것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도움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움직임 볼 텐데 어제 우리가 장 마감된 직후의 알파벳을 짚어봤는데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알파벳은 결론적으로 오늘 9%가 떨어졌으면서 연초이금은 역시 최저가를 갖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어떤 스냅 그리고 이번 올해 들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메타 플랫폼을 할 때 결국 온라인 광고거든요. 광고는 여러 가지가 있고 광고 매출이 있는데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고 핵심적인 거 아마 시청자분들 가장 많이 익숙한 거가 유튜브 광고거든요. 유튜브 광고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이게 가장 큰 직격탄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체 광고 매출은 조금 늘었습니다. 3, 4%는 늘었지만 핵심적으로 많은 분들 얘기하는 유튜브 광고 매출이 마이너스 났다는 겁니다. 유튜브와 필적을 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스트리밍을 보는 서비스가 있죠. 하나가 유튜브, 하나가 넷플릭스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넷플릭스 매출과요. 전체 매출과 유튜브 광고 매출을 항상 비교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거의 한 1년 반 정도가 계속해서 유튜브 광고 매출이 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유튜브 광고 매출이 넷플릭스 전체 매출에 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넷플릭스가 뜨고 있고 유튜브가 약간 좀 쉬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보면 전만다행으로 투자 기능을 바뀐 것은 없지만 회사 측에서 약간 슬로우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13곳의 목표주가 오늘 줄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년의 흐름이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은 경기가 회복되고 역시 달러 이런 것들이 좀 약세가, 강세가 주층 거래될 것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7.7%가 떨어졌고요. 16군데의 투자에게 내려갔습니다. 최소한, 최소한. 더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거 의미는 뭐냐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광고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요. 약간 다르죠. 결이 다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온전히 달러 때문에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달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매출은 1%가 늘어갔거든요. 달러를 환산한 가격으로. 다만 컨스턴트 커런시라고 해서 달러 변동분을 제거했을 때 보면 매출이 16%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포인트가 약했고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도 그럴 거라고 이미 또 경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내년에 눈높이를 많이 낮췄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졌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도비가 예측한 건 약간 다릅니다. 어도비는 내년에 주취강 달러가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연중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내년에 달러가 더 강해질 거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의 차이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런 것들의 해결책은 하나죠. 달러가 약해지는 모습 보이거나 그러면 이건 회복될 거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자는 두 군데가 목표 주가 내리고 두 군데는 올려놨는데요. 비자는 주가가 오늘 올랐습니다. 오늘 3, 4% 올라갔고 투자 목표 주가는 두 곳이 올리고 두 곳이 내려왔는데요. 비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비자는 딱 하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가 잘 되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시는 분야인데요. 그 중에서 역시 해외 결제입니다. 해외 결제. 해외 결제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외국 가서 거래하는 거. 외국 가서 결제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해외 통해서 매매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직구하고 이런 것들인데요. 바로 그분이 오늘 52%나 늘어났거든요. 왜 이 부분이 계속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냐면 국내 안에서 상식적으로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돈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수료를 내는 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카드로 결제한다고 수수료 더 내면 우리나라는 법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는 수수료 안 냅니다. 그럼 누군가 그 안에서 백에서 누군가 버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만 매출하면 1위란 돈을 수수료로 비자가 거둬간다 그러면 나라를 건너가면 나라를 크로스보더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라를 건너가면 10배를 멉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들 비자나 마스터 그리고 아메리카노 익스프레스가 해외 결제, 크로스보더를 얘기하는 오늘 이게 52% 늘어났다는 거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해외 매출에 이런 것들이 팬데믹 이전에 120%까지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간에서 있었던 메타 플랫폼스인데요. 충격에 충격을 계속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메타 플랫폼스는요. 노차 경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특집으로 많이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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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어렵습니다, 지금요.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이요? 매출이 4% 줄어들었습니다. 다 잊어버리시고요. 매출이 4%가 줄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지만 워낙 안 좋게 나왔는데요.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매출이 4% 줄어들었는데 비용은 있죠? 비용은 19%가 늘어났습니다. 비용은 늘어났는데 매출이 줄어들었다. 이거 좋은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캐시플로우죠. 수년 걸으면 절반 정도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고요. 특히 여기서 메타버스를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리얼리티랩입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우리 VR기기 쪽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전망이 4.26억이었는데 2.8억 달러밖에 안 나왔거든요. 확 줄어들었고요. 오늘 지금 시간 저희가 끝나고 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코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지금 메타버스에서 날릴 돈이, 투자에서 날릴 돈이 올해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가 또 나오면서 지금 시간에서 아주 속낙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달러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회사에서 얘기하고 대주주가 얘기하고 최고 경영자가 얘기할 때 지금 들어야 됩니다. 회사 자체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떨었다고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게 바로 지금 메타버스가 처한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그리고 회사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고 15% 인적을 줄인다고 했더니 뱅크어머니께서 턱도 없는 소리다. 20% 이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메타버스는 지금 어렵다. 메타 플랫폼이라는 회사 자체는 지금 쉽지 않다라는 거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밤새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MTN 이항영 전문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